사람이 나지 않네 보라쪽으로 좀 가야돼 리사 리사.. 아 리사래 그래 리사님 나온다 이 씨X발 아 내가 방금 아니 씨바 뻔하라 말 아니 아니 아 씨바 말 자꾸 말 실수를 하니까 말 실수라 하니까 아 씨바 아 저거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해 아 내가 아 이게 집에서 방송하는 게 아 내가 자꾸 야방이 있어 야방하니까 리사님 내가 불업 불업 전화할게 아 번호 없다 리사님 그 저 이메일 답변 좀 주세요 이메일 답변 좀 이메일 답변 좀 주세요 군대남씨나 애기남씨나 리사님 지금 모바일 방송중 아 모바일 방송중이구나 리사 아 결국 모바일하니 어 대단 아 방송이 안돼버리네 이론 아 갈개님의 뽀뽀 뽀뽀한 얼굴이 뽑힌 야 너 자꾸 내 앞에 있냐 이게 BJ 밑등 아니야 혹시 어? 리사님 저기요 혹시 가운대전 MC 저번에 물어봤던거 생각 아 갈개님 감사하고 생각 남순님 안녕하세요 하셨나요? 긍정적으로 아 아이고 반가워요 아 아 아 나 맨표 나가 리사님 저기요 혹시 가운대전 MC 저번에 물어봤던거 생각하셨나요 긍정적으로 으음 저는 일단 음 하하 야 미미야 가만히있어 앤마 집중이 안되 저는 저번에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해서 이메일 이메일을 얘기했는데 진짜 보내주실줄 몰랐는데 아 리사 연기력 한번 보자 아 아 보내주시면 제가 약간 정식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진짜 보내주셔서 저도 남순님이 손편지로 답장 주라고 하셨어서 손편지를 보냈던 건데 일단 저는 푸딩님께서 뵙고게 감사합니다 가왕대전 컨텐츠 자체를 좋은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제 역할이 만약에 노래를 감미로운 노래들을 진지하게 감상하고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컨텐츠 그대로라면 저는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다는 건가? 그래서 어? 아 그래요 푸딩님께서 베테랑 너무 감사하니까 이 새끼가 리스리사님 두 번 죽이네 아 또 뭐 그따구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해요 제가 병신인 거를 제가 제가 말씀해주세요 리사님 그럼 기다려 기다 긍정 확답을 받아도 될까요? 남순님께서도 뵙게 감사합니다 아 그쪽 가르쳐 있어 남규 가주랴? 아니 가주면 좋지 남순님께서 뵙게 해주시고 어 미르님께서 뵙게 감사합니다 와 떨린다 와 진짜 해줄까 그러네 할 거냐고 말 거냐고요 하.. 아.. 음.. 그러면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제안을 해주세요 지금 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몇 월 며칠 아 예 몇 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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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9월 7일? 9월 7일? 9월 7일? 목요일 밤 10시 8시 8시 에이스님 11개 블라블라님 홍홍님 건빵님 아진짜님 저한테 남피디님 시그노님 아 너무 많이 주셨는데? 메일로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톡 아이디라도 하하하하 9월 7일 목요일 밤 하하하하 와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입 팬가입 감사합니다 메일로 톡 아이디요? 잠시만요 어 지금 준다고? 9월 7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언니 그 그 아 여기 팬가입 감사합니다 근데 컴퓨터 안 켜져 이제는 컴퓨터가 안 켜져 업데이트 다 했는데 업데이트가 끝나니까 안 켜지는 거야? 아 안 켜져 아예 아예 나가봐 그죠 진짜 그 여기 팬가입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안 돼? 어떻게 됐는데? 섭외했다는 게 근데 진짜 대단하긴 하네 섭외 안 됐는데요 사실? 저 그냥 장난친 건데? 일 끝나고 섭외 안 됐어요 뭐 하는데? 그.. 지금 남순님 왔거든? 방송에 그.. 와 팬가입 감사합니다 와 다황대전 와 팬가입 오진다 오십게 감사합니다 너 거기 한다고? 응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응 방송에서 응 근데 언니가 톡 알지 좀 알려줘도 될까? 내 거를? 어 나 지금 방송 중이어가지고 아 아 왜 지 건 안 알려주고? 9월.. 9월 7일 그때 너 그때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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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거.. 근데 9시 말고 10시는 안 될까요? 언니 거요? 9시 10시 10시 10시로 해요 10시? 네 10시 10시까지 10시로 해요 너 일어날 6시 지금 끝나니까 아 남순님 제가 지금 모바일 방송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안 켜져서 방송을 못 해가지고 어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톡 아이디에 있어서 언니.. 거를 알려드리고 아 10시 돼요? 아 10시 돼요? 네 그럼 저는 10시 변경고요 어 언니 톡 아이디를 네네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꼭 그 대우방에 들어갈게요 아 네 단체방으로 그래요 존목.. 존목 좋아요 응 아 존.. 존목 좋아요 소원님도 꿈까지 감사합니다 시아님이랑 노성영이지 노성영 고추 아가씨 1등 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존목 저다고요? 남순이 메이저 올려드리고 메이저팅에 상대가 진짜 어 그러면은 메이저 채팅에서 메일로 또 제가 드려주자고 하면 화나.. 화나실 수.. 제가 저번에 진짜 좀 음 그만해 그거는 진짜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오기로 보내신 그런 거 아니었죠?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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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로 약간 카톡 아이디 어떻게 만들더라? 그냥 번호 주세요 그냥 아 정절이 들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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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는 가왕배전 뱀.. 가수 뱀님 나온 편 봤었거든요 하핳 그래서 그래서 혹시 화나셨었다면 죄송하다고 말하셨는데요 네 아니에요 시아남순님께서 한 개 더 감사합니다 전석으로 전번 보내 아 유원님 감사합니다 유원 형님 감사합니다 보내놓을게요 유원님께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내가 번호를 내가 먼저 주우면 돼지 팬가임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못읽었는데 많은 분들 감사해요 전서구로 제 전반 보내놓을게요 전서구가 뭐지? 뻑뻑 전서구 전서구 전서함 몰라 아.. 비둘기 비둘기 뻑뻑뻑기 무슨 용어인가요? 전서함이요? 전서함이요? 먹방하녀님에 또 50개 감사합니다 비둘기 통신? 뭐하고 그게 뭐야? 비둘기 쪽지?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컴퓨터도 확인을 못해 컴퓨터가 안 돼 아 꼭.. 왜 이러는 거야? 꼭 지금 안 해도 돼요 꼭 지금 안 해도 돼요 하..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나랑 비슷한 상황이네 저거 응 근데 컴퓨터가 안 켜져 나랑 비슷한 상황이네 나랑 비슷한 상황이네 아 드립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저는 목요일날 일 마치고 서울로 엣살때 타고 엣살때 타고 이따가서 임할 수 있도록 나이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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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뭐 입고 하지? 뭐 입고 가지? 뭐 입고 가지? 그 노래들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거면 힐링되지 않을까? 힐링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 캣퓨님 100점 감사합니다 나이스샷 어제가 아닌 나님께서 4개 감사합니다 그냥 이쁜 거 입고 와주세요 화이터 화이터님이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어? 아 네 저도 나도 모르게 그 전에 나도 모르게 손이 일로 갔네 가족 방송이라고 해서 남매끼리 나가는 거 윷놀이 방송 했었고 레이디스 리그 정도 해봤는데 어.. 뭐랄까 다 재밌게 했었어가지고 대신 레이디스 리그는 내가 리포터를 잘 못해서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국어책이 있냐고 좀 욕먹어서 그러지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스베누 지금 뭐하는 얘기하는 거야? 스베누 스베누 리포터 같은 것도 해보고 했는데 나.. 나는 지금 배제됐어? 어색해서.. 욕먹어서 그렇지 뭐 이건 3강 리액션 경연인데 임시들도 리액션으로 출력한다 우리 팬분들도 아 혼잣말이야? 나를 사랑스러워했고 기특해서 나 왜 듣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그런 거 잘 못할 거 같은데 네 나 왜 듣고 있는 거야? 나 빠졌어 아무튼 와.. 감사합니다 리사님 여러분 이렇게 돼서 8강전 8강전 MC는 리사님이 확적 됐네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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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샷! 내 샷! 야.. 섭외 신이다 10개 팬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공지 남기고 이쁘게 공지 남기고 이쁘게 네알 섭외 인정한다 킥 아 그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렘순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강은 아직 4강은 몰라요 뭐 줄었잖아 하하하 리오께 남승현이 100점 나이 샷? 결승전 결승전 누구나 결승전은 아직 결승전은 아직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아주 칭찬해 에이스 형님 감사합니다 무부든 1등 섭외는 남순이다 이쁘게 남기고 이쁘게 남기고 일단 4강 남셀향 가면 결승전금 시청자가 아니냐? 향이 셀리는 아니다 아니 그 그 좀 그 뭐 좀 가만히 좀 있었거든 뭐 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거 진짜 그냥 보면 되잖아 보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알 아 아멘